허팝은 이제 자러 가겠습니다. 안녕!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오, 뭐야? 뭐야? 오, 이상하다? 뭐지? 으악! 오, 거미다, 거미! 으악, 거미다, 거미! 오,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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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오, 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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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거미야, 거미! 아니, 뭐야, 이거! 오, 오! 으악! 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 어떡해, 어떡해! 오, 거미야, 거미! 오, 오, 거미다, 거미! 오! 오, 오, 오! liqui 아니, 이 많은 거미들이 어디서 나타난거야! 오, 어떡해! 오, 거미들이 허팝을 잡으러 왔나봐요! 안돼, 허팝은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오, 지금 허팝 뒤에 벽면에도 거미들이 지금 붙어있습니다. 자, 지금 바닥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매트릭스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허팝이 필살 허팝 울트라 파워! 해리포터 젤리빈을 바닥에 깔아가지고 거미들한테 먹여서 거미들을 다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용히, 조용히 허팝이 몰래 거미들에게 해리포터 젤리빈을 몰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리포터 젤리빈을 허팝 옆에 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거미들이 묻고 다 죽었어. 해리포터 젤리빈을... 이제 거미들이 먹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 거미가 와서 해리포터 젤리빈을 먹기 시작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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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이것을 먹는 순간 죽을거야, 아마. 해리포터 젤리빈의 공포를 모르는구나, 너희가. 오! 크고다! 오! 죽었다! 크고다! 오! 크고다! 오! 거미 세 마리가 죽었어요. 아싸, 아싸, 아싸! 자, 이대로 거미들을 유인해서 모두 해리포터 젤리빈을 먹여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여기는 거미 세 마리가 해리포터 젤리빈을 먹고 즉산 현장입니다. 허팝이 자고 일어나면 거미들이 우르르 죽어있겠죠? 자, 지금부터 잠을 자볼까요? 오! 잘 잤다! 아, 맞다! 거미! 빠밤! 허팝의 울트라 파워! 해리포터 젤리빈을 통해서 모든 거미를 박매시켰습니다. 우와, 거미가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요? 오, 이상해, 이상해. 허팝 집 구석구석에 해리포터 젤리빈을 깔아놔야겠습니다. 이야, 역시 해리포터 젤리빈! 짱!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여기 야간 거미 100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 무서워.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아무런 티가 안 나는데 불을 끄고 한 번 볼게요. 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빠바바밤. 우와, 진짜 무서워요. 진짜 잠을 자다가 깼을 때 옆에 이런 거미가 있으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우와, 거미다! 우와,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밟아볼게요. 오, 느낌이세요. 여기 있는 거미 100마리를 벽이랑 바닥에 전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이프로 거미를 붙여가지고 벽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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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두두! 두두두! 두두두두! 그럼 불을 끄고 거미들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얄라꾸라상 거미야 나타나라 얄라꾸라상 거미야 나타나라 오늘은 허팝이 야간 거미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붙여서 불을 끄면 무서워요